요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잘 참고하셔서 자 그러면은 한번 짜볼게요 자 역시 마르스로토스를 같이 쓰네요 마르스로토스를 같이 쓰고 그리고 야미 아스타 아스타가 꼭 들어가죠 윌리엄 쓰네요 와 리그랭킹 2위인데 윌리엄 레벨 96에 1위가 리이트 쓰네 와 마르스로토스 미쳤다 다 들어가네 윌리엄도 있어 윌리엄도 꽤 많이 들어가고 오히려 야미 잭이 안보이네 윌리엄 로토스 마르스가 제일 많이 보입니다 자 상혜리가 볼게요 이것봐요 마르스로토스 윌리엄 야씨 일단 영티와 요거 두개는 일단 맞는데 미모사가요 영티용 아닌거 같아요 요게 맞는거 같아요 밀리엄 윌리엄이요 1티어에서 1인거 같아요 그러니까 윌리엄을 공격력 그러니까 어테크 옆에 놔주고 공격력 극대화 시켜주면서 가는거 같아요 릴도 안보여요 릴도 릴리엄이 11위에서 한번 쓰네요 리모사가 11위에서 보이고요 여기서 제가 봤자 1티어는 이렇게 있어요 뭐 할 수는 없지요 그래도 릴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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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티어로 보자면 하나 스파나 뭐 재 그리고 레어폴드 이런 느낌이 나올거 같네요 이거 보니까요 너무 분명하네요 라데스 쓴 사람 없는게 신기하네요 처음에 같이 좋다고 하던데 그러네요 라데스가 PVP는 아예 안보이네요 자 0티어 정리해드리면요 시즌 아스타 다들 들고 가는것 같구요 그리고 우리 로터스랑 마르스 로터스 무력화도 가능하고 행동력 감소도 있어요 폭도 감소 폭도 감소 무력화 가는 행동력 감소 지금 현재 사기 오브 사기라고 합니다 마르스는 생에서 1티어고요 이 조합 로터스 마르스 조합이 미쳤습니다 PVP에서 무지약이 모여요 랭커들 봤습니다 시즌 아스타 말하면 입없죠 다닐딜론 최고고 그렇다면 강호가 약하지도 않구요 아스타 옆에 윌리엄 놓구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최고의 티어는 최고의 조합은요 아스타 랭커들 랭커들 로터스 마르스 요게 지금 제가 봤을 때 랭커들이 기준 최고의 조합 같아요 그중에 세 캐릭터인 시즌 아스타 로터스 마르스 이 세 개를 0티어로 추천드립니다 오히려 미모사가 안 보여요 자 1티어에서는 탑은 윌리엄입니다 윌리엄 아스타 옆에 푸에고레온 옆에 붙여놓으면 공격력 극대화 입니다 자 시즌 미모사 그래도 1티어에 여기도 잘 버티고 있구요 힐러 부활 쌓다는 그리고 야미 자 일반 야미 옆에 잭 붙여놓을 수 있고 그리고 그리고 리트 후에고레온 랭커들이 있습니다 얘네 옆에 또 윌리엄 붙여놓으시면 되구요 그 다음이 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티어에 기타 등등 하나 잭 에어폴드 그리고 뭐 장비던전 뚫으려면 샤롯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성비캐로 여기 핀랄과 유노 추천드립니다 문호는 후반용 입니다 요정도로 제가 티어표 새로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구요 많은 변화가 있네요 요정도로 음료 테이블 아까